네, 오늘 제 레슨은 우리가 각자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백스윙, 그 백스윙을 하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백스윙은 골프의 스윙의 시작을 담당하는 구간인 만큼 이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체 골프 스윙의 완성도가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드레스 셋업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어드레스 셋업을 하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윙축은 백스윙에서 잘 잡고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드레스 셋업을 할 때 그냥 등을 일자로 구부리는, 등을 그냥 정면으로 일자로 구부리는 이런 골퍼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 나는 중간에 놓은 이 스윙축을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른다리에 체중 이동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너무 어깨 회전도 되지 않고 오히려 리버스 피봇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윙의 모양이 약간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져서 백스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한 백스윙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어드레스 셋업의 자세는 그냥 등만 앞으로 일자로 구부려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의 변화를 줄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상체의 기울기를 살짝 1cm 정도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줄 거고요. 기울여 놓은 만큼 이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 놓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상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상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여 놓으면 내가 백스윙을 할 때 굳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른다리에 체중이 이동이 돼요. 모션으로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미리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 놨기 때문에 이 스윙의 축이 움직이지 않아도 오른다리에 알아서 체중이 실린다는 거예요. 모션으로 스윙으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살짝 오른쪽으로 미리 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상체만 기울이면 되지 이 골반을 왜 왼쪽에 갖다 놓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 골반을 내 왼쪽으로 살짝 상체가 기울여진 만큼 밀어 놓은 이유는 우리의 무게중심 자체는 중간에 갖다 놓으려고 상체는 기울여졌지만 우리 골반을 왼쪽에 놓음으로써 이 무게중심 자체는 중간에 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가 오른쪽으로 살짝 간 만큼 그 중심을 또 맞추기 위해서 골반은 살짝 왼쪽.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골반을 왼쪽으로 갖다 놓지 않고 상체만 오른쪽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되면 백스윙 자체는 깔끔하게 회전이 될지 몰라도 결국 공을 칠 때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오른쪽에 두고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공을 칠 땐 다시 왼쪽으로 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스윙의 축이 좌우로, 우로는 안 가더라도 다시 왼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미세한 차이여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게 살짝살짝씩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기 위해 약간은 좀 과장돼서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 느낌에는 1cm, 1cm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움직이는 걸 천천히 좀 보여주면 청자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상체를 1cm 정도 저는 약간 과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상체 기울기를 오른쪽 기울인 만큼 골반을 왼쪽 그래서 내 느낌에는 약간 삐뚤빼뚤 서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상체 기울기를 오른쪽 기울인 만큼 골반을 왼쪽 이렇게 스윙을 제가 한 번 해보고 더 부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아무리 더 과장을 해서 심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 내 무게중심 자체는 중간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내 어드레스 셋업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놓으면 손이 뒤에서 풀리지 않을까? 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상체 기울기와 손이 선행돼서 앞으로 오는 임팩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의 상체가 이 손을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다면 이상적인 임팩트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야 맞았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의 상체가 손을 앞으로 데려오는 클럽 헤드보다 선행시켜서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다면 이상적인 임팩트 모양은 이렇게 됐었어야 맞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선수들 많은 선수들의 스윙을 보면 임팩트 자세에서 머리와 상체는 뒤에 남은 상태로 공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뜻은 뭐냐면 결국 이 손이 뒤에서 풀리는 거 그리고 앞으로 가져오는 거는 상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하체를 어떻게, 얼만큼 잘 써주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를 그래서 드리자면 상체를 오른쪽으로 놓고 골반을 왼쪽으로 놓은다고 해서 상체가 뒤집어진다거나 손에 풀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골반과 상체의 기울기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제 팔의 모양을 같이 한 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팔의 모양은 왼팔부터 왼팔은 일자로 축 늘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줄 거고요. 나문데 오른팔은 몸쪽으로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몸쪽으로 약간 더 조여 놓을 겁니다. 왼팔은 그냥 편안하게 늘어뜨려 놓으면 되는데 오른팔은 구부려 놓고 몸쪽으로 한 번 더 조여 놔야 돼요. 오히려 구부린 상태에서 더 조인다고요? 몸 쪽에 약간 붙여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양팔의 모양이 공의 힘을 가장 잘 전달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공을 한 번 이 모양으로 쳐보고 그래서 이 팔의 모양이 공의 힘을 잘 전달하는 이유는 왼팔은 펴져 있어야지만 나의 백스윙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아크를 만들어내고요. 이때 오른팔은 몸쪽으로 조여 있어야지만 이 크게 만들어진 힘을 공에 바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빠져 있으면 훨씬 힘이 더 뒤쪽으로 새벌이겠죠. 그리고 이 양팔의 모양이 최대한 변하지 않으면서 백스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깔끔한 백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드레스 공간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 구간까지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걸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부분 이제 하나하나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상체, 하체의 기울기와 팔의 모양을 잡아놓았으면 이제 이 팔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시작을 할 건데요. 스윙을 시작할 때는 아까 혜지 프로가 언급해준 것처럼 내가 이 클럽 패드를 일자로 오른쪽으로 보낸다. 손이 옆으로 그대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해주면 돼요. 대신 우리는 이 오른팔을 몸 쪽에 조여놨으니까 이 조여놓은 오른팔이 계속 몸에 붙어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몸에, 내 옆구리에 계속 붙어있는다라는 느낌이면 좋아요. 그래도 너무 붙어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시작 구간만 내가 붙어있는다라는 느낌으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올라가다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내 스윙의 시작은 옆구리에 약간 붙어있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붙어있는다라고 해서 내 몸이 팔 따라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붙어있는 팔이 몸의 스윙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작한다. 이 느낌만 가져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클럽패드를 누구는 일자로 보내라고 하고 또 누구는 곡선을 만들면서 가라 그러고 이 부분이 다양하게 되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클럽패드를 일자로, 직선으로 출발을 시킨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시작을 해도 내 몸이 체와 같이 오른쪽으로 무한정 가지 않는 이상 클럽패드는 곡선으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